전기고기와 무호흡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쁘다! 예쁘다! 너무 예쁘다! 아름답다! 아름답다! 우리 무당탕탕 토네이더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 동안 제가 잠깐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요. 여러분 저도 계속 서있으면서 살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부탁드릴게요. 지금이야?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이라며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안 됐어요? 준비됐어요? 우리 상승성한테 해주세요.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! 저희 감사합니다. 다같이 할게요.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! 우리 무한많은 토네이더였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